사박질을 발견했습니다. 성산일출봉이 정확히 보이죠? 이쪽 성산일출봉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쭉 오면 저기 해 뜨는 성 있고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노지가 이쪽으로 오면 차가 으도 괜찮은데요? 뷰가 꺼내집니다. 뷰가 완전 아 끊어져요. 저기 보이는게 우도입니다. 우도고 이건 뭐지? 동그란 뭐 있는데 아까 여기서 차가 내려갔는데 저기 무슨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요? 클라우드 여기 무슨 밭이 나갈게 있고 여기 죽여줍니다. 성산일출봉 옆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요. 아 저길로 들어갔네. 여기 밑에 차가 들어가서 와 보내준구나. 여기는 오프로드인데 딱 보니까 이런 데가 있네요. 아 여기는 우리 차 못 들어가겠다. 길이 이러네요. 야 씨 여기는 이거 어떻게 내려올 수가 없겠는데 내려올 수 있나? 잘하면 내려올 수가 내려가면 끝내주겠는데요? 아 이렇게 숨겨진 노지가 있습니다. 여기 명당짜리네. 명당짜리입니다. 명당짜리에요 명당짜리. 명당짜리. 아 기름다 기름. 아 기름다 기름. 아 기름다 기름.